타요 타요 가자 가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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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꺼페 불가사리 요아힘 요아힘 그숨새 그숨새까지 있어 예준아 오늘 여기 왜 왔어? 신비아파트 새로운 거 사러 아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 장난감이 새로 나왔어? 그래? 여기가 지금 어디야? 토이플러스 토이플러스에 왔어? 어 토이플러스에 왔구나 자 그러면 들어가볼까? 그래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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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차가워 그래 우와 멋진데? 우와 공 봄 봄 봄 호랑이도 있고 어디 신비아파트 시계도 있네 오 이것봐 귀엽네 오 파라사우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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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라고 거미네 거미 우와 진짜 같이 생겼다 이거 오 오 음 음 공룡들도 많네 오 붉 브라투요사우루스 우와 그래 이거 뭐야 이걱? 그래 또 아는거 보이시 푸테라곤 푸테라곤 아우 그래 아니라는데 그래 케찰코아틀루스라 하는데? 왜 이거는? 아낭구에라 아낭구에라 이야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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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 이거 그러네 이거 뭐야? 고래 고래네? 우와 우와 이야 이거 뭐야 고스트볼 컬렉션 세트로 나왔네 응 네 우와 가봐요 라바나부도 있고 치아코아코아 어 또 불가사리도 있고 해울 요아힘 요아힘 그숨새 그숨새까지 있어? 와 이렇게 컬렉션 세트로 나왔구나 이거 또 있고 고스트 승천게임도 있고 고스트 스쿨 근데 예준아 아직 빌업스 세트는 안 나왔나봐 응 그래서 이렇게 컬렉션 세트로만 나왔나봐 그치 이야 자 가봐야 예준아 모죽이도 있고 예준이가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모죽이 이들아 흑진기 신비 무명기 덕수기 뱃털 떨어져 신비 한 땀 떨어져 벽수기 흑진기 이들아 무명기 모죽이 우와 신비 도깨비 배트도 있고 우와 고스트 칩도 이렇게 많네 우와 오오 자 그럼 이걸 사면 되겠네 그래 애준이가 들어 우와 이거 사면 될거야? 네 이거 사면 되는거야? 응 아고다 응? 악어 띠용 띠용띠용 띠용띠용 한 끼용 제가 이런 소리 좀 보일게 뭐야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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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왜 까 이거? 예시 먹고 싶어 거의 뭐가 나올까? 에이 오잉 오 오잉 오이구 나온거야? 나왔어 봐봐 보여줘 벤트어스 끝이야? 아 끝인거야 !! drakela 아 이거 귀여운데? 다요 다요 타세요 믿음 탐데로 야, 가자! 안녕! 애준이가 갖다놓는 거야? 어디서? 어디서 가? 이렇게 사내야지 안녕하세요, 그래야지 애준이 안녕!